그렇다고 내가 여기 문을 잠그고 있을 수도 없고 내가 잘못 여기 문 열고 봤다가 노란 팀한테 걸리면 뜯기는 거잖아 오오 여기 보이네 우리 팀 빨리 누구라도 와야 되는지 지금? 야 자쳐라 지성아 먼저 차세요? 그럼 네가 저거 살 거지 왜 이렇게 먼저 차? 이거 잘 못 맞힐 것 같은데 엠선아 엠선아 잘하라 지성아 뭘 노리는 거야? 내가 근데는 지성이 자기 그침을 차려고 하는 거 같아 안 돼 저거 내 거 맞춰라 딱 쳐다 내 거 맞춰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광수 꺼라 간다 간다 지성아 화이팅 쭉쭉쭉쭉쭉 안 돼 안 돼 왜 이렇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이렇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지성이 형 무슨 하는 거야 야 아니 이거 무슨 하는 거냐고 어 자쳐라 이거 뭐야 아니 미친 분 누나봐 야 자쳐라 야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있는지 뭐가? 아니 근데 이거 봤자 아니 근데 이거 봤어요 아니 어떻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맨날 꽁만 차는데 맨날 꽁 안 차거든요 맨날 꽁 안 차거든요 맨날 꽁 안 차거든요 자쳐라 보여줘 자쳐라 어디 believing 어디 살래 어디 살래 어디 살래 어디 살려고 돌쥐이 하나 작은 이름 큰 거 맞히면 안 돼 이름표 작은 이름 네 이름이거나 상대팀 큰 거 돌쥐이 하나 저는 저 맞힐 거예요 저 다 좋아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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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철아 얘가 마음이 되게 넓은 애야 지석이 아니 지석이를 우울 군라구 차가 좋다고 대표 선수들이 실수하니까 다음 내가 찾게 다음 내가 좋아 좋아 그래요 자철이가 참 착하네 무조건 제 개리 작은 이름표는 오 그 옆에 잘하면 자철이 맞댔는데 안 되는데 도전 오 좋다 오 좋다 안 떨어졌어 왜 안 떨어졌어? 떨어져야 돼? 오케이 오케이 아 떨어져야 돼 야 저게 어떻게 떨어져?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야 저 정도로 안 떨어지면 야 저게 어떻게 안 떨어지냐 아 이광수 저 큰 이름표 떨어졌어야 되는데 바로 갑니다 가자 도전 야 여기 좋아 유재석 김경국 어 뭐야 아니 이게 맞추기 그렇게 힘든가? 우리도 못 맞췄네 뭐 야 이게 안 되니? 아 내가 보여줘야겠네 안 되겠네 아 그냥 찰 거지? 아무나요 아 콧발 콧발 아 이거 아 콧발 아 좀 위로 찼어야 되는데 아 콧발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이거 오늘 중으로 갈 수 있는 거야? 저는 저기 유재석 김경국 개리 그 자체를 저쪽 개장할게요 할게요 야 너 자는 게 뭐야? 공으로 아니 뭐 가진 포만 다 잡고 말이야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다들 힘들었는데 진짜로 형 밟이 빠져 그 pronto 빠져 conference 아 나 바로 노네. 야. 자철아. 자철아 그걸로 간다. 좋았어. 오케이. 야 잘 쓰고 있어. 형 그만 들어갈게 기다려. 아 근데 자철이는. 아 나 차야겠다. 빨리 차요. 어. 오케이 좋아. 어디로 찰 거야? 저기 위로 찰 거야? 아니야 아니야. 아니 저기 찰게. 저기 찰게 저기. 아 진짜. 형이 축구를 좋아하는 거잖아. 너는 그냥 축구를 좋아하는 거야. 너는 그냥 축구를 좋아하는 거야. 너는 그냥 축구를 좋아하는 거야 너는. 파이팅. 우와. 파이팅. 파이팅. 파이팅.